어떤 양반댁에서의 일이다. 늙은 대감이라는 게 주책도 없지. 종련을 시켜 이부자리를 펴러 들여보내면 매번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눈치다. 만화님이 그 거동을 알았으나 며느리 손주며느리까지 있는 점잖은 터수에 집안 시끄럽게 떠들 수도 없고 그러고 보니 대감은 날로 수척해가는 것만 같고 방 은목에 놓은 물그릇이 쩡쩡어는 어늠없이 추운 겨울날 밤이다. 만화님이 가만히 보니 대감 사랑방에 살짝 들어간 종련이 나오지를 않는다. 만화님은 부엌으로 가 간단하게 약주상을 차리고 식혜와 홍시를 소반에 담아 때맞춰 일부러 장기침에 신발을 끌며 대간방으로 향했다. 대감이 막 포동포동한 것을 애무하는데 앞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옷을 입힐 겨를도 없이 다락을 열고 발가벗은 종련을 올려보냈다. 옷까지는 펴놓은 이부자리로 덮어 가리고 그러는데 만화님이 소반을 들고 들어선다. 방이 춥지나 않으셔요? 대감은 찜찜하니 부인이 따라주는 약주 한 잔을 비웠다. 그런데 그만 좀 가주었으면 좋으련만 자꾸만 얘기 실마리를 꺼낸다. 셋째 홍기가 닥쳐오는데 어디 마땅한 데라도 있으세요? 손주며느리 친정아버지 회갑이 가까워 오는데 무얼 해보내야 하죠? 절에 공부하러 간 셋째 손주는 요새 잘 있는지 옷도 보낼 겸 누굴 좀 보내보셔야죠? 대감은 얘기가 통기로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선아픔을 자꾸 한다. 만화님은 속으로 웃었다. 요만큼 지냈으면 약이 되었겠지. 고단하실 텐데 그만 쉬세요. 만화님이 일어나 나간 뒤 대감은 벌떡 일어나 다락문을 열었다. 간신히 끌어내리고 보니 빳빳한 동태가 돼 쪼그리고 앉은 채 다리도 펴지 못한 종년이 무슨 말을 하려는 모양인데 얼마나 얼었던지 다닥다닥 아래 위 이만 부딪힌다. 문지르고 주무르고 얼마 동안 수선을 떨어서 간신히 옷을 입혀 보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콜록콜록 비침 소리가 멈추질 않는다. 만화님이 빙긋이 입가에 미소를 띄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계속 기침을 해대는 종년의 등을 어루만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불이 단단히 들었구나. 네 방이 춥더냐. 아니면 찬물에 목욕이라도 했냐. 종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 소리만 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만화님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어쩌녁 네가 대감방에 이불 자리 펴주러 갈 때만 해도 기침을 안 했는데. 그날 밤 종년이 그전처럼 이불을 펴러 오자 대감이 또 손을 잡아당겼다. 싫어요. 누구 얼어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멀리서 종년이 대감방에서 금방 나오는 걸 보고 만화님은 빙긋이 웃었다. 그날 밤의 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